오늘도 사상인은 나의 집 화가 나는 걸 나는 힘든데 나는 힘든데 이렇게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맘을 돌리긴 너무 늦은걸 끝나버렸어 어쩔 수 없어 이젠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네 손에 날 밀어내어 나는 어떡해 나는 어떡해 나는 어떡해 나는 어떡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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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훈아 지훈아 힘이 돼지지 못한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그렇다 지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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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